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국에 청주에서 열렸던 대규모 트롯 공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한데요. 이 같은 상황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 달 700여 명이 참석하는 클래식 공연을 청주에서 열려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행사를 취소하는 총극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신원경 기자입니다.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국에 다음 달 25일 청주예술회전당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열린 미스터트롯 공연에 이어 청주시가 공연을 잇따라 내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 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3천여에 달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비난 댓글도 줄줄이 달렸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하루 대간료 몇백만 원을 내고 콘서트를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조금만 단계가 내려가고 예전이 풀어졌다고 해서 을맛난 고기처럼 그럴 게 아니라 제안을 풀었다면 감염을 확살시킬 수 있는 다른 요소들까지 좀 거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치러서 급격한 확산을 좀 막아야 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중소기업 중앙회는 코로나19에 지친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공연을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날 공연에 참석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후원금을 받아 이를 지역 소외계층에 후원할 예정으로 상업적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HCN 등 언론 취재가 이어지면서 중앙회 측은 행사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공연과 행사가 문제가 없는지 시민 불안감을 덜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HCN 뉴스 신홍경입니다. HCN 뉴스 신홍경입니다. HCN 뉴스 신홍경입니다.